살린 시원스쿨 프랑스어 강사 지니입니다.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랑스어, 오늘의 단어는요. 바로 미장센입니다. 자, 우리 샴푸 브랜드 중에 미장센이라는 브랜드 잘 알고 계시죠? 자, 그런데 이 단어를 보시면서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? 라고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오늘 알려드릴게요. 자, 원래 미장센이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어로 무대장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정확한 발음은요. 미장센 자, 하나씩 봐볼게요. 미 하면 놓여있는 거예요. 뭐가 놓여있냐? 어디에 놓여있냐? 언센 자, 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무대 혹은 영화 그 화면 씬에 담겨있는 놓여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극 같은 경우에는 그 무대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 조명이라든지 연기자라든지 등등의 모든 무대장치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화에서도 그 영화 씬에 담겨있는 모든 요소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는 겁니다. 지금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랑스어의 진이었습니다. 차오!